안녕하세요! 계란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ㅎㅎㅎ 남은 양념이 너무 잘어울네요 남은 양념이 너무 잘어울려요 안찍어서 먹었음 촛불 정리만 만들어봤어요 너무 맛있다 아삭아삭 빨리빨리 쫀득쫀득 쫀득한 소스 너랑 맛있고 쫀득쫀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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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하고 맛있어... 너무 맛있다 엉덩이 소시지 소스는 잘 먹어야지 너무 맛있다 아주 맛있다 고소한 소스 고소한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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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한 고춧가루 바삭바삭 오징어 오징어 계란 너무 맛있다 내가 그냥 먹었다가 좀 먹어야겠어요 잘 먹으면 더 맛있더라구요 너무 맛있다 매콤해 와이씨 너무 맛있다 계란 사과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이 게임에서 먹으면 좋지 않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먹어요 다 먹은 거 같아요 그리고 밥을 먹고 싶어요 밥을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밥이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름다운 고추냉이 하얀 고추냉이를 넣어먹을게요 고추